티키타카가 잘 되네요. 오빠, 우린 정말 완벽한 파트너야. 신기하네. 느낌이 있네. 일단 오빠는 스투핏이 좋아. 스투핏이 좋아, 근데 유얼 스튜피드.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스튜피드. 되게 귀여웠는데 방금 전에 스튜피드. 티키타카가 잘 되네요. 얼굴에 있는 점은 한 6개 정도. 아닌데? 쌍꺼풀은 속쌍꺼풀. 혜준이 마음속엔 항상 우리가 있잖아. 고마워요, 미끄러져. 아, 미끄러져. 마이클 댄스란 말이지? 아니, 하여간 잘했어. 마이클 댄스. 라틴 댄스에 무슨 이런... 이런 게 어딨어. 티키타카가 잘 되네요. 라틴 댄스 두 가지로 나뉘어져. 모던 볼륨 댄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노노노,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이런 느낌. 이게 퀵스탭일 거야 아마.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이제 볼륨 댄스고. 죄송한데 꼭두 깎기 인형이에요? 저도 처음이잖아요. 오두 깎기 인형인 줄 알아요. 티키타카가 잘 되네요.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틴 댄스로 10kg 감량을 했다고 얘기를 드려가지고요. 예, 맞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혹시 어떻게 라틴 댄스로 다이어트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제가요. 사실은 내가 예전에 한번 그 무거운 거를 들려고 한.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된 것들을 많이 여쭤본 것 같습니다. 사연에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옛날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막 나는기라. 정말 많은 풍파가 있었고 그걸 겪어내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정말 성공 사례인데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재미있게 춤을 빼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댄스 스포츠를 막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재미를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거군요. 아, 맞아요. 아니 근데 우리 사회자 양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니요, 저는 잘생겼어요. 제 얘기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 모르겠다. 키스 한번 해야겠다.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찬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구도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도 좋아요 thunder 보하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운 accompanied